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걸리지 않도록 복장과 체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한 달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간은 맑은 날이 많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우선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후로 27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는 가운데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9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자막제공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